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볼 제품은 터닝카 스타터라는 제품인데요. 터닝 메카드에서 자동차를 제대로 발사할 수 있게 그냥 보통 손으로 쳐서 밀어서 변신 좀 멋있게 해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쏴주는 팩인 것 같고요 스타터라고 해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하나를 구입을 해봤습니다. 터닝카를 슈팅하기 위한 메카드 배틀의 필수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자동차는 당연히 안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관함식으로만 되어 있는 차량이 한 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터 레일, 보관함, 휴대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휴대라는 거 뭘까 생각나는 게 이게 지금 터닝 메카드라는 게 박후관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박후관도 보시면은 팩 보면 허리에 차는 게 있거든요 보고 흉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들기도 하고요 펼치고 열고 나와 있습니다 휴대 방법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터닝카 스타터 한 대 들어있고요 벨트 크립 들어있고 스티커 두 장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국내 게다가 인선호공에서 제조한 거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다양하게도 붙인다 자 이거 꾸밀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잡해 자 어휴 칼로도 넣어야겠다 여기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를 붙여놨네요 짠짜라짠 조카님께서 이거 샀다 사준다고 그랬더니 입이 찢어져서 언제 사줄 거야 하람쯤 빨리 사다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네요 들어있는 건 별거 없고요 자 짜자자자자잔 자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터닝카 스타터라는 제품인데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뒤를 한번 볼까요 뭘 어떻게 열어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물칸식으로 이렇게 빼서 느려주는 방식이네요 이따 자세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벨트클립입니다 혁대에다 차가지고 어 이걸 어떻게 끼우려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차서 허리에다 끼고 다니랍니다 아유 신기해 우리 조카는 하고 다닐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에 터닝 맥카드 전용 스티커로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들이 들어있습니다 터닝카에다가 마음대로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스타터에다가 붙이는 건데 이것도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 보여드릴 거 별거 없는 거고 자 이렇게 하셔서 위쪽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빼주시고요 자 자동차 나와주세요 변신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주 간단하고요 들어가 자석 원리로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트레일러카 넣어주시고 닫아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장난을 할 때 아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넣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 그 뭐라고 그럴까 정확한 방향만 주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뭐 자동으로 나가는 건 아닌데 자 뒤에 이렇게 카드를 깔아 놓고요 자 경남구에서 차가 열립니다 자 1번 2번 3번 어디로 갈까요?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발사 준비 발사 아잇 너무 빨리 갔나 보다 너무 빨리 가면 자석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어느정도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허벅이 되는거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뭐 별건 없네요 별건 없고 스티커를 이쁘게 붙이시면 멋지게 붙여진다 그러는데 여기 설명이 있네요 자 뭐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구요 스티커만 한 번 심심한데 붙여 보겠습니다 아 보이기도 차가노 자 스티커를 붙이면 더 멋져질까요? 자 2번 2번 스티커 짠짜라짠짠짠 완전 빨간 자동차여서 모양은 단순한데 옆에다가 요거 하나 붙여주시고 3번 이거 붙이면 진짜 자동차처럼 변신할 것 같은데요 아까 좀 너무 단순 심플한 느낌이었는데 괜찮네요 1번 1번이 어딨어요 1번 이게 1번이라네요 긴거 유리창 스티커 품질은 뭐 그냥 저냥 이런 듯한 느낌이구요 이런건 잘 붙이시는게 너무 길게 붙였다 끝내고 안지 딱 붙여서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붙여주시구요 또 잘못 붙였어 또 잘못 붙였어 그냥 갑시다 6번 국가님께서 좋아하실지 어쩌실지 요즘 뭐 이거 애니메이션 같은거 많이 보면서 에이 품질이 왜 그래 스티커가 띄어다가 막 다 찢어지네요 손흥공원 각성나라 자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붙여주시구요 스티커가 좀 찢어졌습니다 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4번 5번 이런거 이제 잘하시려면 커터 같은거 이런걸로 응용하셔도 될 것 같구요 너무 안좋다 스티커 품질이 너무 안좋은거 아니죠 안좋네요 싸구려 스티커 이거 뭐야 이걸로 해도 잘 안뜯어져 품질이 한마디로 그지같습니다 붙이기도 힘들어 4번 으 으 에이 몰라 에이 품질이 좋으면 좀 정성껏 붙일텐데 품질이 그러니까 저도 좀 건성으로 하게 되네요 으아 힘들다 자 로봇카폴리를 보는듯한 자 이번엔 바퀴를 한번 껴 볼까요 바퀴도 모르게 많아 어휴 어휴 우진장 안떼어집니다 종이가 같이 벗겨지지가 않나 잠시만요 자 열심히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어휴 이거 일이 아니네 하나씩 하나씩 다 했는데 시간 좀 걸리고요 스티커 품질은 뭔가 안좋은것도 있는데 괜찮은거 괜찮고 여기다 지금 붙이는 동안에 이게 왔습니다 인사이지 너 찌찌 만진다 집에서 고모아빠 바쁘다고 안 울어준다고 여기 와서 죽치고 앉아있네요 빨리 줄게 이렇게 스티커에다 붙이면 되는데 붙이고 나니까 꽤 이쁘죠 이렇게 돼있고 아까 옆에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뒤로 어디서 자동차 껴어서 발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또 보자마자 또 이거 보고 또 신나왔네요 껴서 보관하시면 되는겁니다 되는거고 아까 어디갔어 그리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허리에다가 벨트에다가 쳐주시면 휴대용으로 사용하시는거 같은데 뭐 휴대용으로 하기까지는 좋았네요 하여튼 참고해보시고 이런것도 있다는거 굳이 필요한건 아닌데 하나 있으셔도 나쁜건 아니구요 네 어떤거같애? 좋은거같애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됐다 밥 밥 감사합니다.